오빠 청바지를 먼저 할까? 이걸 먼저 할까? 쟤 뭐 하는 거야? 침 쏘잖아. 봐봐 오빠 내가 마법을 보여줄게. 엄청 간단해. 발을 나눠서. 다 했어. 어 이거 닿는 거 없네. 빨리 나와봐. 봐봐. 아니 이걸 뺄 필요가 없는 게. 아 커버가 있어. 아니 오빠는 이걸 이렇게 각 잡. 내가 할게. 가서 TV 봐. 와 각 잡는 거 봐. 진짜 잘한다. 많이 해본 솜씨네. 우와 좀 신기하긴 하다. 지금 내가 양쪽에 넣은 걸 오빠는 한쪽에 넣었네. 그치? 어떤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아? 아까 자기가 넣은 게 더 효율적이야? 뭐야? 아 갑자기 체한 것 같아.